그리고 이제 오버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이제 꿈틀꿈틀하고 2월달에 12조 정도가 대출이 되고 거래건수가 급독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제 동아일보 오늘 톱뉴스입니다. 이 기대심리지 않습니까? 집값이 더 뛸 것이다. 집값이 더 뛸 것이다. 이게 이제 되살아난 비투연걸 되게 젊은 분들이 돈을 가장 많이 빌렸네요. 12조 정도 빌린 것 같습니다. 2분기에 4월 5월 6월에 이게 기대심리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가 1896조 역대 최고 그런데 2분기에 12조 정도 늘어났으니까 정부가 지금 초비상상태인 거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다시 동아일보인데 가장 큰 뉴스가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말 가계비씨 1896조 역대 최대치 계속 경신하지 않겠습니까?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나 전부가 다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기사로 아주 크게 보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제신문인 매일경제도 똑같습니다. 집값 전망 34개월 만에 최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이제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2분기에 12조 정도 이렇게 대출이 급증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들짝 놀래가지고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계 대출에 대한 억제 조치들을 긴급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네요. 이게 이제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일면 톱이고 다들 이제 어렵죠. 사는 것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 특정 그룹을 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우체국 여러분들 보험까지 2600억 정도 끌어다가 정부가 쓸 정도니까 나라살림이 2년째 펑크가 났는데 국민의힘의 당정은 재정을 아껴서 20조 원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겠다. 취약계층에 지원하겠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40조 플러스 알파를 계속 빚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이제 정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베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고스란히 납세자 세금 지금 세대나 다음 세대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여러분들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 1980년부터 그리스의 최초의 사회장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정권이 몇 번 바뀌었지만 좌파 우파가 관계없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그냥 돈을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딱 우리나라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명만 다르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 당명만 다르지 취약계층을 도와야 된다. 무슨 소외계층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그냥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럼 이제 돈을 누가 치료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생산계층이나 조금 넉넉한 사람들한테 계속 중과세가 여러분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그냥 매일 관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미국도 여러분들 환경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카멜라 해리스가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거기서도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물가통제 그러니까 이제 다소 진보적인 색자가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거의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정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금리를 낮춘다니 다시 영걸과 빚투자 2분기에 12조가 아니야 가계부채 14조 떼었냐 14조 어마어마하게 띈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조선일보는 정말 우크라이나가 참 잘 싸우네요 이번에 정념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강과 연결된 세 개의 다리를 모두 다 끊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주목해야 볼 부분은 이제 오늘 후반부 강론 방송에서 다루겠지만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모두 다 2020년도 대선에서는 분명히 들어있었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문구들이 다 삭제가 됐네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핵의 존재를 인정하고 군축에 응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은 핵이 없고 북한은 핵이 있는 거죠 그럼 핵이 지금 있는 사람 지금 기준으로 북한이 한 5만 배 내지 6만 배 정도 한국이 갖고 있는 화력보다 더 우세한 화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핵을 가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군사균형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 후보 추대식이 지금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에 여기 보면 아주 영어 표현이 멋있네요 에프터 바이든 패스 이트 토치 투 해리스 핵불을 해리스에게 넘긴다 삶이란 것이 다음 세대에게 핵불을 넘긴다 이런 표현을 쓰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강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권마다 이제 사회적 실험을 하는 겁니다 정권마다 사회적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돈을 아껴서 국비 유학생을 보내 가지고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한 70년 정도 원전 산업이 걸려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로 개혁이라는 것도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국의 의로는 양의 양의는 알렌이나 언더부드와 같은 그런 의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씨앗을 뿌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반복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의로 선교사들의 눈물로 쓴 편지 때문에 미국의 저 시골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 가지고 그런 한국에 보내서 오늘날 세브란스, 이와여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여러분들 절반 정도는 의로 선교사가 세운 부분에 여러분들 바탕을 두고 있죠 그 다음 전주의 원주 기독병원, 전주 그런 병원들이 다 여러분들 의로 선교사들의 씨앗 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대개 중심부에 있는 이 교회 이름이 무슨 수원중앙교회, 춘천중앙교회일 겁니다 중앙이 되게 들어가죠 그 중앙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의 교회사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초창기에 토지는 한국인들이 마련했지만 건축 여러분들 비용은 많은 부분이 미국의 헌금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일어서게 됩니다 지금 대구의 동산병원 이런 거는 완전히 뭡니까 거의 100% 미국인들이 여러분들 헌금을 가지고 지어줬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 없이 삐또없이 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수련 시스템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까 100년 이상 정도 축적돼가 지금 모습이 되는 거죠 모든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에 손을 댈 때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의 중위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하여튼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특히 의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사회적 실험을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사회적 실험을 가장 역사적으로 과감하게 했던 사람들은 20세기 100년 동안에 대개 사회주의 정부나 그다음에 공상주의 정권이 등장해서 대부분 사회적 실험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회적 실험이 일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폐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의로 사태도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충분하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파라고 칭하는 그런 정부 밑에서 그렇게 거의 좌파적 그런 정책 추진 방식이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참 유감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크게 바뀐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게 됐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이익 외에는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뭐 어떻게 어렵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불이한 그런 정책이 실시가 될 때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불이에 대해서 그게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하고 완전히 다른 한국인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국민의힘 사람들도 알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권력을 지든지 간에 무리한 정책들을 계속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죠 그게 굉장히 또 큰 문제입니다 개인이 일체 신경 안 사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이런 건 내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주식 투자에 이런 돈 버는 거 하고 내 부동산 투자에 이런 돈 버는 거 하고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는 거 하고 다른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권력을 신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뜻대로 예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도 무지합하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지금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나 윤 정부하고 관계가 없이 다음 정부는 훨씬 더 가혹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과설이죠 과설인데 다음 정부는 훨씬 더 가혹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어제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한국일보 한국경제에 실렸던 이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한국경제의 오피년 코드에 난 겁니다 이게 뜬금없는 기본소득 소동 이거는 뭐 그런 채치 bt의 샘 울트만이 여러분들 시도했던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건데 이게 중국 공상당 연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 제목이 너무 셌던지 이 제목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제 이걸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여러분 한국사회가 앞으로 가게 될지가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지금 드러나게 된 겁니다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통과된 민주당의 강령을 당강령을 보게 되면 이제 윤 정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때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여러분 뭔가 하니까 여기서는 기본사회를 여러분들 기초로 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를 어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중진이 경제문제 외에 외교 국방과 관련된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개정안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새 강령에는 기본사회론 외에도 이 당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들이 담겨 있는데 관심이 기본사회에 돌린 탓으로 다른 것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게 이제 자기의 한국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다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중견자분들 농객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룬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뭔가 하니까 그냥 기본사회인 겁니다 기본사회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냥 말과 글로서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줄 겁니다 한국사회를 완전히 대개조하는 겁니다 선거는 장악했고 집권은 수십 년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실험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분에 실린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언론들은 너무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런 것이 보통 명사화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동규 편집국 부궁장이나 이런 분들은 한정은 아무래도 경제 문제를 관심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심이 된 겁니다 전문의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금융 의뢰든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보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어마어마하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실시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기본사회 중심에는 기본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사회를 실험한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음에 실험해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검증도 안 된 겁니다 탈본전이 마찬가지로 이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론을 하면 이론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론을 이용하게 되면 이론의 바탕을 둔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그나마 많이 낮출 수 있겠죠 그러나 이론이 없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이고 검증이 안 되는 것을 사회에서 실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들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지 않게 돼 경기 침체와 사회활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똑같은 게 여러분들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하고 같은 겁니다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임금을 더 지불해 가지고 경기를 일으켜야 된다 임금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전반적으로 지적인 자만이 굉장히 심한 사회입니다 특히 정치 권력을 지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적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고 그게 공부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인 전문가들 굉장히 하대하는 천대하는 문화가 지금도 굉장히 찢게 갈려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의료사태 보시게 되면 후기 조선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권력을 지었던 양반들이 종놈 부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꼭 같은 멘탈리티가 지금 정치 권력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넥타이 메고 여러분 양복을 입었지만 그냥 멘탈리티는 뭡니까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 검증이 안 되는 것을 실험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여러분 많이 매기겠죠 약탈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것은 토지세겠죠 그다음 소득세를 엄청나게 때리지 않겠습니까 꽉꽉 해받아 이러면 돼야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 함께 돼야 될 수 없는 걸 우리가 훤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놓치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전권마다 사회적 실험을 반복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탈원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윤 정부 하에서는 지금 의료사태 때문에 고노을 깨겠지만 그거는 세발의 피다 이야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를 완전히 대개조하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이런 이야기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부자들은 예리하게 볼 겁니다 부자들은 이런 것을 예리하게 보겠죠 그 사람들은 부의 이동이나 부를 침해당하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번에 당 정강에 들어왔던 것이시피 이런 이제 윤석민 논설비원이 일하는 것처럼 정치 외교 이런 정책이 다 바뀌겠죠 다 바뀌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옮길 수 없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가장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겠죠 주택을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땅을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장을 옮길 수가 없죠 크게 금융소득을 가진 사람은 좀 낫겠죠 그래도 한국이 싫으면 다른 데를 떠날 수 있으니까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겠죠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끌어다가 본인들한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쪽으로 가겠죠 기본사회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돈을 소수함께 끌어다가 표를 주는 표를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겠죠 그런데 그 실험이 무시무시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통찰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보들을 보고 오랫동안 훈련을 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윤 정권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들 전개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대외할 수가 있어야겠죠 외교정책 한미관계 한일관계 다 여러분들 출렁거리겠죠 그 사람들은 반전 평화 친북 이런 것이 기조를 깔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근혜님 말씀처럼 오신 분들은 동시 시청하신 분들은 꼭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야 조금 더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게 되면 클릭 한번 하는 거니까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함께 누르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런 것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크게 제약을 받겠죠 5.18 특별법 같은 것이 양산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친일 반민족 행위 찬양자 공직 진출 검지법 무슨 검지법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움츠러들겠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역주행을 크게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건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한국사를 완전히 대개조하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데도 영향을 다 미치겠습니까 광급 물량을 공급받는 거나 취직을 하는 거나 취업을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 안 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 변화를 잘 읽어야 되고 그 변화를 읽지 못하게 되면 돈이 물리거나 아니면 돈이 형편없이 뭐죠 투자원금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대로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0대나 이런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한참 활안길 때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아파트에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사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제 꼬마 빌딩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회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시절이 다시 오겠나 제가 다시 안 온다 이렇게 결론 안 내립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한번 살펴보죠 이게 2023년도 8월 3일 날 그동안 없어서 못 사다던 꼬마 빌딩이 인기가 주춤하다 또 2024년 5월 29일은 나오자마자 팔려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도 꼬마 빌딩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많은 모양입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 중앙일보의 한 논술위원이 전국의 상가 임대에 대한 거를 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창규 기자가 비교적 경제 에디터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글을 쓰시죠 임대문의가 너무 전국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할 길을 잃은 서울 신사동이나 가로수길이나 신촌이나 종로나 이런 데 여러분들 임대문의가 안 붙은 데가 없다 혁신 도시는 물론이고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역 명동 등지에도 임대문구가 곳곳에 눈에 띄고 그동안 그래도 인기가 있던 역세권 그런 입지가 비교적 좋은 지하체력 인근이나 이런 데도 임대문의가 굉장히 많다 그만큼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침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게 이제 상가 같으면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를 안 했을 것이고 은행에서 이런 사람들 차입을 하고 일부 자기 돈을 더해 가지고 다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몇 십 년 동안 시세 차익을 누려 왔으니까 이제 건물주는 임대가 되지 않더라도 임대를 낮추기보다는 그냥 비워두는 방법을 택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매매가하고 직결되니까 임대로 수입하고 매매가 그대로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상가주인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빌딩 임대 수익률이 3%밖에 안 되네요 너무 낮네요 대출금리가 5%고 물가상승률도 커버가 안 되네요 많은 대출을 끼고 상가를 쌌다면 손해를 볼 것이고 특히 이제 노후에 상가를 가지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입을 얻어서 조금 노후생활을 안정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곳곳에는 상가가 쏟아지고 1층에 2층짜리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면 5, 6층짜리 건물이 뜨고 상가는 2, 3배 늘어나게 되고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도 상가가 늘어나고 신도시를 건설할 때도 상가가 우후죽선처럼 늘어나고 전국의 신도시와 핵신도시는 상가 공실로 신음하고 10년 20년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부터 여러분들 만든 김천이나 이런 데 혁신도시들 지금 여러분들 한 10년 지나도 지금도 비어 있을 겁니다 세종시의 상가 공시는 심각한 지역 문제가 된 올해고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길거리를 다니는 유동인구는 줄어들고 여러분들 많은 거래가 택배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 얻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보더라도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을 하는 이런 상가가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상가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승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수십 년당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대부분 하는 거죠 관승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겁나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항상 탈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칼럼을 아주 잘 쓴네요 상과 수요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상가 공급은 마구잡이 식으로 늘어난다 유동인구의 감소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큰 두 가지만 여러분 보더라도 상가의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은 당연한데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나 뭐를 할 때 전부가 다 여러분 상가를 과잉 공급하는데 매진하는 겁니다 우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2019년 5185만 명이던 한국인구는 2020년도 5183만 명으로 감소하더니 2023년에는 5177만 명 이제 가면서 현저하게 속도가 여러분들 붙겠죠 그 정동진의 여러분들 그 조우턴 그런 선박 모양의 그런데도 다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라는 게 쓰나미처럼 그냥 밀고 나갈 거라고 이제 초입 단계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이 비고 이런 거가 그래도 뭡니까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 배달 유연한 근무제 확산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사무실의 필요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상가 공급은 늘어나기만 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 신규 공급된 상가는 10만실로 연평균 3만실을 웃돌았다 올해도 2만 3천실 가량의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가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큰 흐름을 못 읽으면 돈을 잃는 거죠 돈을 잃는다는 것은 세월을 잃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좀 깨고 조금 더 이렇게 시대 변화를 읽는 데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방송을 운영하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거든요 공급은 계속해서 여러분 관행에 따라 계속 또 다져 나오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아무리 옆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위에서 보더라도 내수가 크게 여러분들 부활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 이런 돈이 한번 물리게 되면 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과 투자자는 상과를 비워디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임대료가 갈수록 치솟으니 아예 사업을 적고 체제임금이 이렇게 급등하고 하면 무얼 해가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에 상가나 작은 빌딩을 사들여서 월세를 받아가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기를 꿈꾸는데 요즘 많은 은퇴자가 상과 투자 실패로 절망의 너비에 빠져 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미 많겠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관성이나 선입견의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굉장히 안 된다는 거죠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죠 일단 인구수가 현장이 줄어들었고 줄어들 수밖에 없고 늘어날 가능성 거의 보이지 않고 인구 감소의 쓰나미라는 것은 전원주택부터 시작해서 상가 빌딩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모든 거래가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소위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겁니다 가능하면 대면 접촉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를 잘 읽고 투자상에 크게 손실을 안 봐야겠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의 정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권시장이 2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조정이 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한국에서 많은 글을 쓰는 김영익 교수의 주장인 김영익 교수에 대해서는 잔반이 비관론자니까 그런데 항상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정부가 먹혀드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소수 의견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0일 날 기사화 됐으니까 최신 정보입니다 미국의 정시 AI 버블로 과대평가 2000년대 초의 IT 버블과 유사한 수준이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감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말씀드려도 하면 올해의 상반기에 미국 정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좀 우울한 전망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한 분이죠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500 지수가 약 2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 미국의 소비 감소 심화로 경착륙이 전망된다 그런데 한국의 코스피는 적정 수준보다도 16%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 지금은 한국 정시에 투자해야 될 때다 이렇게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체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러분들 거론할 만한 주장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가설의 바탕을 두고 자기 돈을 피와 같은 돈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익 교수는 아주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녀를 제시하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분이 무슨 주장을 펴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주가가 5600 정도 수준입니다 20% 정도 과대평가 그러니까 20% 정도면 4600 선 정도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고려할 때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의 적정 수준은 4615 정도다 여러분 4615면 언젠가 하니까 2023년도 12월 달 여러분들 주가입니다 2023년도 12월 2023년도 12월 주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 12월 주가입니까 2022년도 12월 주가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들은 다 거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주장이죠 이런 주장은 저는 처음 봤는데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니까 참조는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 무렵에 주가로 주가가 적정 수준이고 이게 이제 4100 수준에서 지금 6000까지 올라간 것은 이거는 다 버블로 꺼질 가능성이 높다 어마어마하게 파격층이 주장이죠 그러니까 AI 버블로 보는 겁니다 AI 버블로 1996년부터 2000년 초까지 IT 발달로 미국의 생산성은 1.5에서 2.9% 증가했는데 AI와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 수치도 집계되지 않았다 AI가 버블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인 거죠 저는 AI를 버블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김영희 교수는 AI를 버블로 보는 겁니다 AI를 버블이기 때문에 버블이 꺼져야 된다 꺼지는 정상 수치가 4600이고 그것은 2022년도 12월 2023년도 1월 무렵에 주가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개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이 밀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했던 전망 가운데 틀린 전망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굉장히 나무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투자를 해서 안 되는 거죠 갖고 있는 것도 팔고 나와 가지고 현금을 지고 있어야 되고 현금을 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조정됐을 때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비관론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더 먹힙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도 하드랜딩을 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거다 미국은 소비의존도가 높은데 실업률이 상승하고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말에는 주식 비장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줄이고 돈을 갖고 있다가 경착륙해서 여러분들 올라가게 되면 그때 타이밍 맞춰 가지고 돈을 투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정신에 눈을 돌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파격적인 주장인 거죠 이제 타이밍을 이렇게 이런 정보를 딱 보면 사람들이 흔들려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본전 정도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냥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지금 김영희 교수 이야기처럼 5600에서 4600선으로 조정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 지금 5600인데 연말까지 6000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비관론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하지가 않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s&p500의 주가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5600 오늘 5600 수준이고 얼마 전에 크게 좀 조정이 됐죠 5200까지 떨어졌다가 그럼 김영희 교수 이야기에 따르면은 2022년 연말이나 2023년 수준이 4600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다 반납이 돼야 된다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5년치입니다 5년의 이때 수준으로 다 조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아마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은 gdp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올랐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으시겠나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런 점선이 역사적 평균치고 국내 총생산 규모에 비해 가지고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200% 가까이 육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0년부터 2024년 역사적으로 좀 길게 보게 되면 1970년대부터 1975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역사적 평균이 이 정도죠 이렇게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윌쇼 국내 총생산 대위 5000개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이렇게 안 하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회사를 선택하고 또 개별 종목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ETF 상장지수펀드를 선택해 가지고 장기 분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희 교수가 주장한 것은 시세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이 참조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싸지 않을 때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매입해 가지고 저축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이게 기영 씨 이야기처럼 결국은 오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기 분할 매수 전략인 거죠 좋은 종목을 선택하거나 그게 자신이 없으면 좋은 상장지수펀드를 고른 다음에 아주 비싼 시점 같은 경우 비싼 시점도 별로 관계없습니다 시간을 좀 늘려 가지고 분할 매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것은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고 제 이야기는 마지막에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확보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그거는 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할해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특히 미국의 기술주 같은 경우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하도 파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오늘 좀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여러분들 투자 전문 잡지에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롤렌스 퓨러시는 뜨거운 시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펌프질을 해나갈 것이다 아니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 경기 침체의 두려움이 빠르게 사라졌다 스탁이 오른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외신 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오면 미국이 뉴욕을 대신해가 서울을 지키려고 하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대선에 비해가지고 2024년 또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큰 문제가 북한을 반드시 비핵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여러분들 당 정강이 민주당하고 이런 공화당에 다 빠진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비중 있게 다뤘네요 그리고 이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조선일보에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모두 사라진 북한 비핵화 우리는 이대로 문제없는가 아주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 외신을 바로 여러분들 사설을 썼네요 북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군사적 열시에 속하게 되는 거죠 5만 배 정도 더 화력을 북한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하나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절대적인 우위를 북한이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문제가 없는가 사설의 핵심은 미국 민주당조차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지웠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간에 군축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핵을 인정하고 북한은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할 것이다 핵 보육이 돼서 한국에 올라서겠다는 북의 오랜 집념이 성사되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지만 결정적 순간에 윤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핵 우산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도 위협하는 그런 결정적 순간이 되면 당신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핵을 그냥 뉴욕을 때리겠다 LA를 때리겠다 그러면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하겠냐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LA를 희생하겠냐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샌프란시스를 희생하겠냐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 아주 정직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핵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유사시에 미, 이래 여러분들 정원군이 파병되는 것도 여러분들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2년 전 합참은 북한이 2020년 무렵에 핵무기 200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한저러분들 6만 배 정도의 화력을 더 갖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이 없는 한국은 북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핵을 가진 중국, 러시아의 위협까지 받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자동 개입한다는 사실상의 동명조약에도 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정당의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지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를 지킬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여야가 1심 동체가 돼 여러분들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입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동족을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한테 미국 민주공화당의 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결정적 순간이면 미국이 서울을 지키고 뉴욕을 희생하겠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서울을 그래도 지킬 것이라고 하신 분이 16%나 나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나라 먼저 지켜야지 남 나라를 왜 지켜줍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16%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댓글들을 보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수를 자장하는 거예요 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서울을 지키지 않죠 서울을 지킬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누가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지킬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안 생각하겠습니까 핵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이렇게 이런 화력 우위를 가지는 모양입니다 북한 핵능력 한국 화력의 6만 배 안보 전문가들 핵무장 천만 서명운동 시작하다 엄청나게 이런 전문가들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은 최소 50여 개의 핵무기를 부여하고 있고 현재 이 수준만으로 한국 화력의 5만 8333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군사력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전문가들만 여러분 알 수 있는 지식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사용이 이미 장전 단계에 진입했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 사용을 응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국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까지 치명적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핵무장 천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재 50개에서 180개 정도로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한국군 전체 화력이 약 6만 배 정도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아닌 겁니다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질문인 거죠 샌프란시스코가 위협당하면 당연히 서울은 포기하죠 LA가 위협당하면 여러분 당연히 포기하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거의 여러분들 16% 정도가 자국보다는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천만 명 서명운동을 실시할 정도니까 전문가들은 대단히 마치 의로 문제를 의사들이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계속 걱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핵이란 것도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아니까 대단히 이분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해가지고 아마 여기 보면 서울 안보 포럼 서울 안보 포럼에서 이제 그런 일을 주도하는 모양입니다 뉴욕이 위협당하면 서울을 포기하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LA가 위협당하면 서울을 포기하죠 외국 중에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벌써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 밀고 들어가니까 왜 푸틴이 바로 경고하지 않습니까 핵을 쓰겠다 항상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오늘 건강정보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당뇨 성인 20% 이걸 내보냈죠 이렇게 성인 가운데 당뇨가 많냐 여기 한 의사분께서 당뇨병 환자가 현재 6반명이고 성인 인구의 14%고 당뇨 전단계 사람까지 합치면 천만 명이고 성인 인구 20%를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수치죠 이제 이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설탕이 담긴 여러분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한국의 백화점이나 마트나 식당의 거의 모든 음식은 설탕 돼 있습니다 유명 요리가들이 다 나와 이름 설탕을 넣도록 하지 않습니까 큰일인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나니까 그때 좀 추가 조사를 해가지고 한국인의 최장 크기가 서구인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 문당 서울대병원의 임수교수 의견이네요 최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장의 음식을 여러분들 소화시키는 그런 소화 분비와 관련된 그런 기능하고 그다음에 또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을 관리하는 기능을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최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식 피하고 너무 많이 섞어 먹지 말고 이런 내용을 이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한국의 최장 크기가 작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딱 내보내고 나니까 강호에 계신 전문가들께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나간 방송을 보고 의견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해외 동포로 살면서 한국에 오고 가신 분이 한마디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음식입니다 모든 음식이 너무 달콤합니다 마늘빵이나 바게트빵에 왜 설탕이 범벅인지 참으로 먹기가 힘듭니다 이미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짜장면 집에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설탕을 주지 않습니까 유명 요리가들이 여러분들 방송하는 거 보면 전부가 다 설탕이 설탕되어 있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입맛을 지금 다 벼려놓고 건강을 다 벼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여기 또 한 분은 미국에 계시는 언급의학과의 내과 전문의께서 미국의 통계는 60세 이후 성인의 3분 이상이 당뇨네요 맞네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네요 미국도 여러분들 음료 같은데 그런 게 많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셔서 이 내용도 이제 일요일 날 내보냈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이런 가공식품이나 그런 빠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짧은 시간에는 이렇게 당 수치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곡류나 과일 같은 걸 먹었을 때는 올라가는 수치가 여러분들 적죠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현직 의사분이 자기 경험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 조미료에 설탕을 과도하게 넣고 이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기호에 맞고 그러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식당들에서 조미료나 설탕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당 수치가 빨리 올라가고 당에 중독되어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뇌가 이미 당이 올라야 도파민이 분비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경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고 먹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장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당을 느리게 올리고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 경우에 10분 안에 점심을 먹고 저녁에 고기에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음식량 섭취량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현직 의사분이실 겁니다 이분께서 좋은 글을 올리셨네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나 당 조절 능력 자체가 다 하락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악화되고 당이 너무 혈중에 높으면 당으로 인한 삼투압 효과를 인해서 그게 압력으로 작용해 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당이 높은 상태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심장병이 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당이 높은 사람은 당 수치를 정상 이하로 내려야 됩니다 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가 발생하고 눈도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이 파괴되면 시력을 잃어가는 것이 당뇨병 효율증입니다 겁난 거죠 무조건 당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당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분께서 당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시간이 가면 신장도 망가질 수가 있고 시력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정보죠 그런데 이 음식 섭취 속도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거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양을 줄이고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소화가 개선되고 칼로리 섭취가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면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가 포만감을 인지하는 데는 약 20분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먹으면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기 전에 이 과정이 일어날 시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급속한 식사는 실제의 음식 유입에 대비할 적정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기타 소화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 속도와 음식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혈당이라는 이런 문제가 지금은 당뇨 문제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어떻든 간에 굉장히 흥미롭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미국의 성인의 3분의 1의 당뇨병이 난 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뇨병이 장기화가 되면 혈액 내 이름 될 당뇨 수치가 높으면 그게 시력이나 신장을 망가시킨다는 이야기는 다른 신체 부위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 내용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가 발생하고 눈도 모세힐간이라서 이 모세간이 파괴되게 되면 시력을 잃는 게 당뇨병의 효율증입니다 무조건 당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 수치를 늦추기 위해 가지고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이렇게 딱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 또 찾아보니까 식사 속도를 늦추면 혈당이 더 느리게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만감 신호인식 천천히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인식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따라서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은 인슐린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어 혈당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지만 천천히 먹으면 이러한 변화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붉은색이 또 빨리 먹었을 때 혈당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냐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에 당뇨에 대한 걸 하신 분이 당 측정기를 끼고 진로를 하시게 되면 환자 상황이 별로 안 좋게 되면 급격하게 여러분들 당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방송하는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가 꼭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참 꼭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 보시죠 여러분 내친김에 관절을 보호하는 거 있죠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 허겁지겁 이리끼리 아픔만 보고 뛰니까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 몸을 좀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몸이라는 거가 진짜 정교한 것 같아요 그런 정교한 것을 다 이제 의과대학 다니면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신체 부위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그런 장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 많이 생각하는 것은 아껴 써야겠다는 거죠 아껴서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가 드는데 이번에 이제 안세영 선수권을 보면서 이 안세영 선수 보면서 이게 이게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저렇게 뛰고 속고 이렇게 하게 되면 관절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심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배드민턴을 오래 하게 되면 반드시 반월상 연골 파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 질환이 발견되어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각종 운동경기는 반드시 고질병을 가져옵니다 많이 쓰니까 그 부위를 저는 골프 때문에 또 고생을 하는 태영선 관절님이 굉장히 심한 분을 봤거든요 많이 쓰니까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관절에 무릎관절 같은데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줄 거라고요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다음 마라톤 나이가 들어서 마라톤 뛰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타격이 많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아껴 써야 돼요 조심스럽게 너무 안 쓰면 안 되지만 이 여러분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 위험에 대해서는 절대로 금해야 될 생활습관이나 행동 방식의 변화를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냥 의사의 지식이지만 생활에 인해 지식인 거죠 새벽에 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좀 과감한 주장이신데 어두울 때 위험에 노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배드민턴 검지입니다 바늘판 파열이 생깁니다 퇴양성 관절념의 발생 시기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에서 줄넘기 검지입니다 연골 자체의 체중으로 망치를 못 박는 계기입니다 절대로 검지입니다 관절은 진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배구 배드민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수들 다 골뱅 드는 겁니다 골뱅 젊었을 때는 모르죠 그게 직업병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나치게 많이 쓰면 여러분 타격이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배드민턴을 오래 하면 반드시 바늘상 연골 파열이 옵니다 줄넘기를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릎 연골이 맞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이 상처는 퇴양성 관절념으로 바로 직행하게 됩니다 1년만 자주 하면 젊은 나이에도 퇴양성 관절념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검지입니다 줄넘기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는 운동입니다 하지 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릎에 과체중을 싣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등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젊은 날에는 등산을 할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등산도 좀 피해야 될 운동이거든요 평지를 걷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질문을 AI한테 던져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산 마라톤 같은 운동을 자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테니스 배드민턴 등산 마라톤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강도와 빈도를 조절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마라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다 등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문제가 하면 내려갈 때 계속 무릎에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체중 관리해야 되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평지를 걷거나 이런 것은 자전거 타기도 괜찮을 것 같고 자전거는 또 외부 타면 또 리스크가 많으니까 실내 자전거나 이런 건 괜찮겠죠 근육 강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집니다 적절한 운동은 필요하겠죠 근육을 축적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그런데 근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근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특히 다리 같은 데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귀한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되죠 시간이 여기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에 이런 부분을 아마 전문하신 분이 정시원 교수 같은 분이 계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아마 노년 내과 담당 하시네요 이분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분이 스쿼트 플랭크 런지 계단 오르기 대부분 잘 바른 방법을 하게 되면 관절에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운동이죠 스쿼트 같은 운동도 실내에서 꾸준히 하게 되면 굉장히 하체를 키울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계단 오르기와 스쿼트 플랭크 런지 같은 근육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걷는 것만 가지고는 백색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약간의 임계치를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걷기라는 것은 기분에도 좋고 이런데 임계치를 넘기는 것은 아닌 거니까 20대 30대는 유산소 운동과 권력 운동을 7대 3 비율로 60대 70대는 3대 7 비율로 할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스쿼트나 프랭크 같은 코와 하체 근력 운동은 하루 10분씩 꾸준히 일련하면 근육이 20% 늘어납니다 몸이 대단히 유연하죠 여러분 몸이 참 엄청나게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런 거 하겠어 이렇게 하지만 스쿼트 같은 운동만 꾸준히 하루에 한 10분씩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하게 되면 본인도 몰라할 정도로 몸이 근육이 강해지죠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야 이제 축적이 돼 가지고 유사시에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당뇨하다 보니까 근육을 유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강에 관해서 두 분의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오늘 의료사태에 대한 부분을 한 세 주제 나누어 가지고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강구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의료사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아주 몇 대학을 빼고는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한국에 양의학 기초를 다 마련했죠 그 내용들이 다 이 책에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미국의 여러분들 시골에 작은 교회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를 이걸 보면 알게 됩니다 원주중앙교회 수원중앙교회 무슨 이런 교회를 전부 다 보니까 건축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부분 다 미국의 교인들이 된 겁니다 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주들이 되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 이들어져요 언어로 정보 확인 amen 지난 문제 10시